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배점은 5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데이터 입력이 좀 빠릅니다 라고 하시면 A3부터 G9까지 문제에 제시된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입력하고 엔터 눌렀을 때 A열의 입력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B열 B열의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나면 C열로 이동이 돼서 조금 더 데이터 입력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문제는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키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랑은 실습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5문항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가셔서 도둠을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굵게 클릭합니다. 다음은 행의 높이를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신 다음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행 높이 값에다가 2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셀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C4부터 C7까지 선택하시고 같은 서식을 작업할 거라면 두 번째 영역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8셀부터 C11셀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2부터 C15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 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각각의 영역에 가운데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A3부터 F3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 굵게 선택하시고 체육이 색깔은 체육이 색 도구를 클릭하셔서 연한 녹색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C3셀을 선택하시고요. 등급을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C3셀 뒤에서 급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급 뒤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키보드 한자 키를 누르시면 화면에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선택하시고 변환 버튼 누르시면 한자 변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F4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단축키로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입력합니다.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는 샵도 있고 또는 숫자 0도 있습니다. 두 개 차이가 있다면 샵은 자릿수가 없을 때 생략을 하고요. 0은 자릿수가 없을 때 0으로 채워집니다. 현재 예지에서는 0일 경우에 0을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서식 0을 입력하시고요. 명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입력된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요. F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테두리 서식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때는 먼저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은 현재 표에서요. 면적 제곱미터가 9천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따로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면적 제곱미터의 필드명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조건의 위치는 A20셀부터 시작합니다. 에서 A20셀에다가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근무 인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 가지 조건 해당된 필드명을 복사해 오시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용하셔도 되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저는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면적 제곱미터가 9천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나 같다 9천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뭐뭐 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입력합니다. 9천 옆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근무 인원이 3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이상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시고요. 초가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크다라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작거나 같다 미만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작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 작성을 다 하셨어요. 위쪽 데이터들 중에서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아래쪽에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때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고급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고급 필터라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자동으로 A3부터 F17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수정하시면 돼요. A3부터 F17 영역입니다.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A20부터 B21을 선택하시고 다음은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클릭하실 수 있고요. 복사 위치는 A24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24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면적 확인해 보시고 근무 인원 확인해 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니까 지우도록 하겠고요. 그럼 기본 작업의 3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의 5문항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각각 문제마다 8점이고요. 8호 40점을 차지합니다. 실기 시험에서 다른 거 다 푸시고 함수를 하실 때 최소 3개 이상 3개 이상은 2개에서 3개 이상을 맞으셔야만 실기는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실기는 70점 이상이 합격이 되시잖아요. 함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여러분의 실력을 높여 놓으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 1에서 대리점이 서울인 매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D11부터 D12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리점이 서울이라는 조건이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사실 구할 수는 있지만 문제에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2부터 B3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D11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합니다. 그 다음 조건 작성이 되셨다면 데이터를 구하실 C12셀 선택하시고 첫 번째 자리수는 조금 있다 할게요. D-Average 함수부터 한번 구하겠습니다. 는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라고 입력하시면 D-Average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탭을 누르셔도 돼요. 그럼 D-Average 함수가 입력이 되셨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3개의 인수가 필요한데 저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열머리끌 위쪽에 FX라는 함수 삽입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에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설명을 통해서 입력한 인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A2부터 C11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꼭 제목을 포함하셔야 돼요. 찾아갈 필드명이 포함이 되어야 하니까 제목을 포함한 A2부터 C11 다른 함수에서는 보통 제목이 들어가지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들어가고요. 필드는 실제 매출 금액 필드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 금액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또는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세 번째 열에 가서 값을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조건은 D11부터 D12 영역에 작성한 대리점이 서울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서울에 해당한 매출 금액의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평균 값을 가지고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 가지고 1000의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작성한 수식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자리 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R5까지 입력하니까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라운드 다운에 대해서도 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마법사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다운 함수에다가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라운드 다운에 해당한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 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자리 수를 입력하실 건데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한다고 했으니까 1, 2,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아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정수로 표시하시라고 하면 0이고요. 1의 자리에서 내림하세요 하시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세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100의 자리는 내림해서 천원 단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1등, 2등, 3등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순위를 한번 구할까요? 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R 입력하면 RANK.EQ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안쪽에 인수가 3개의 인수가 필요한데 난 어떤 인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 있는 I3세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평균을 구할 때는 본인의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복사하실 거니까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되셔야 되겠죠.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는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입니다. 큰 숫자를 1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내림차순이 되겠죠. 0이나 또는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일단 순위가 6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등부터 3등까지만 순위를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조건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if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한 다음에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수식을 수정할까요? 다시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수식 입력주를 이용하시거나 해당 셀에서 수식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if if부터 갈까요? if 만약에요. if 더블클릭 하시고 if는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순위를 구한 값이 조금 전에 1등부터 10등까지 구해졌는데요. 그 값이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다면 1등, 2등, 3등만 해당이 됩니다. 1등, 2등, 3등만 해당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추주함수를 통해서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추주함수를 통해서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추주 CHOOSE 추주함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시거나 탭키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추주함수의 안쪽의 인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필요합니다. 추주함수도 어떤 인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를 구하래요. 숫자는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랭크를 이 안에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아까 복사해서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복사를 안 했으니까 직접 입력해 볼게요. 랭크.eq 라고 입력하고요. 가로 열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랭크 함수에 와서 잠깐 치소 한번 누를게요. 다시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한 값이 이만큼을 범위를 랭크 함수에 넣을 거니까 이만큼을 범위를 지정할게요. 컨트롤 c 복사했어요.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할 건데요. 추주함수 더블클릭 추주함수 인수를 마법사를 통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삽입 도구 클릭하시고 이제 인덱스 넘버에다가 조금 전에 복사한 랭크 함수의 수식을 컨트롤 v 합니다. 그럼 직접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순위를 구했는데 1등입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1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2등이라고 2등이면 2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3등이면 3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if 함수로 돌아올 겁니다. 3등이라고 입력하시고 네 일단 예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if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지금 에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확인 버튼 눌렀더니 조건에 만족한 3등 이하는 1등 2등 3등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4등부터 10등까지는 어떻게 표시하라고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6등이니까 어떤 표시하라고 제시되지 않아서 값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에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백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6등이니까 공백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직접 함수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직접 쭉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키보드가 직접 입력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첫 글자만 입력하셔서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이용하셔서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류가 캠핑 용품인 제품 중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명을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실적에서 가장 높은 분류가 캠핑 용품 중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숫자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을 구한 함수는 D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M 입력하시면 DMAX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한 함수는 꼭 제목이 들어간 모든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필드는 실제 최대값을 구할 필드가 판매 실적에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C15세를 선택하거나 또는 숫자 3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분류에 가서 캠핑 용품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제시하지 않았다면 데이터의 첫 번째 필드명과 첫 번째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분류가 캠핑 용품에 해당한 판매 실적의 가장 큰 판매 실적은 185입니다. 185를 찾았더니 옆에 자석 행거라고 여기에다가 제품명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함수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VLOOKUP 함수는 수직으로 작성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 가서 조금 전에 구한 185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에 가서 제품명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이란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찾고자 하는 값은 조금 전에 DMAX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참조할 표는 꼭 찾고자 하는 값의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절대 참조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네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자석 행거라고 값을 찾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적립금액의 평균보다 크면 MVG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두 가지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니까 AND 함수를 사용하실 겁니다. 적립금액이 적립금액의 평균보다 큽니까? 라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적립금액이요. 적립금액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크다만 쓰시면 되고요. 에버레이지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에버레이지 적립금액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작성한 수식은 이따 복사하실 건데 이 에버레이지 평균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평균값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는 평균값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나머지 이렇게 추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평균값이 도대체 얼마일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 아래쪽에 수식 입력줄에 아니 상태 표시줄에 통해서 제가 화면을 살짝 옮겨서요. 이렇게 평균값이 150만 6천원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평균값을 확인해 주시고 아 그 값보다 크구나 크구나 라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if 만약에요 그 다음 조건이 두 가지니까 and 함수를 입력하셔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나열하실 겁니다. 그래서 and 함수 입력하시고 and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순서가 조건의 순서가 구매 수가 200 이상이고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이 없어요. 아래쪽에 쓰시거나 ab 순서를 하시거나 ba 순서를 하시거나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요. 두 번째에다 조건을 구매 횟수라는 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구매 횟수가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는 확인 네 확인하시고요. 아직 이제 수식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and 함수에 대한 작업을 끝나셨고요. 그리고 나서 if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함수 마법사를 쓰는 것보다 직접 함수를 입력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처음 함수를 입력하실 때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마법사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크면 저희는 mvg라고 표시하겠습니다. mvg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에 조건에 만족하면 mvg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mvg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하시면요. 사실 if부터 엔드함수를 통해서 조건 입력하시고 쉼표 누르셔서 바로 그냥 mvg 아니면 공백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소식을 작성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별이 남인 점수의 합계와 성별이 여에 해당한 점수의 합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별이 남에 해당한 점수의 합계부터 구할까요? 문제에서 som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su까지 입력하시면 some if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 안쪽에 인수가 세 개가 필요한데 나는 함수 삽입을 눌러서 입력할 거야.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성별에 가서 그 다음 조건은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실제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최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이 아니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에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남자에 해당한 점수의 합계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D에다가 빼기 똑같은 방법으로 열을 구할 건데요. 동일한 범위에 동일한 범위에 조건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컨트롤 C 마이너스 D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 여기에다가 여라고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이나 여는요. 직접 이렇게 남과 여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요. 남 대신에 남자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 여 대신에 여가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서 수식을 작성해 주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직접 남 직접 여라고 쓰셔도 되고 셀을 참조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구한 값을 음수가 표시되지 않는 철대값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ABS 라고 입력하시고요. ABS 는 특별한 안쪽에 인수가 뭐 여러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필요하고 숫자는 조금 전에 구해놨으니까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10.3 이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수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목표값을 D11셀의 값이 현재 900이네요. D11셀의 값이 950이 되려면 주문을 주문을 얼마큼 하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값의 실제적으로 900이 값이 950으로 바뀌고자 합니다. D1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탭에 가시면 가상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를 선택하시고 찾는 값에다가 9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0의 개수를 정확하게 2개 하나 둘 셋 다섯 입력하시면 돼요. 950만원 값을 입력하시고 950만원이 되기 위해서 주문량이 얼마이면 가능할까요?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B12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분석작업 이 문제의 배점은 10점이에요. 부분 점수는 없어요. 목표값 찾기 문제는 이해만 하고 있으시다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클릭하셔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의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문제는 보통 이름을 정의하는 내용과 같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의를 볼게요. B14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이익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머리 글 A 위쪽에 가셔서 이름 상자에 이익률이라고 입력하시는데 가끔 이름을 정의할 때 오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셀 주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제가 이익률이라고 입력한 이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선택하고 삭제 눌러서 다시 이름을 정의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F11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금 학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셔서 이름 정의 두 개 해주시고요.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값을 대입할 B14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이익률 인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B14셀의 값에 변화를 주실 건데요. 확인 한번 누르셔서 30% 라고 직접 30% 또는 0.3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10%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직접 입력하시거나 0.1 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요약을 클릭하시고 값의 변화는 F11셀의 이익금 합계 라고 이름을 정의하셨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요약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분석작업 시나리오 문제도 배점은 10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어요. 이름 정의 맞게 하셨는가 남의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셨는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단추를 만드시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나서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추를 만들면서 매크로 기록을 해 볼게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위치를 B21 셀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B22부터 C13 영역에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추어서 단추를 그릴 수 있고요. 드래그 하고 손을 떼시면 화면에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는데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 총점이라는 매크로 하나를 기록할까요?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현재부터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기록을 합고 있어요. 위에 매크록 중지라고 바뀌어 있어요. 현재 커서를 G3에 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SUM 함수를 이용해서 는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과제부터 출석 중간 기말의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가지고 합계를 구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계 구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하고 있는 걸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단추 1 대신에 총점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 작업해 보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오각형에다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오각형을 찾습니다. 블록 하살표에 가셔서 오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E12셀에서 그냥 드래그하지 마시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E12부터 F13 영역에 다가 드래그 도형에 텍스트를 미리 입력하고 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수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미리 셀 스타일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강조색 셀스타일이네요. 셀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셀스타일 기록을 클릭하시고 확인 그 다음 위치는 A2부터 GE 영역을 선택하시고 셀스타일에 가서 홈에 가셔서 셀스타일에 문제에서 강조색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강조색 6 선택하시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우선 범위 정한 거를 임의로 하나의 셀 클릭하셔서 해제해 놓으시고 매크로 기록에 대해서 꼭 종료를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 버튼 이렇게 중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홈에 가셔서 셀스타일을 임의로 1번으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 총점을 한번 지워보고요. 총점을 누르면 총점이 구해지는가 셀스타일을 누르면 6번으로 강조색 6번에 서식이 적용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맞게 매크로 작업을 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식에서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현재 예제사는 차트에 작성된 차트에 서식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부서가 영업부에 출장비와 교통비만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차트에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현재는 부서 모든 부서에 성명가 출장비와 출장기간과 출장비 교통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업부에 출장비와 교통비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차트 데이터 범위를 다 선택하시고 지우시고요. 그 다음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이 있네요. 성명 그 다음에 출장비와 교통비 선택 그 다음 영업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성명을 찾습니다. 그 다음 출장비와 교통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영업부에 해당한 성명과 그 다음에 출장비와 교통비를 선택하셔서 문제 제시된 해당된 성명의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와 같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계열의 배민식 배민석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민석 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출장비 계열의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 배민석의 요소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차트 오른쪽에 구성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시 교통비를 선택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 선택하시면 배민석에 대해서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에다가 영업부 출장비 슬래시 교통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서식 작업을 하실 건데요. 도형 스타일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색융각선에 파랑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면 설명이 나와있고요. 색융각선에 파랑 강조 1 을 선택하셔서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겹치기 옵션이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 막대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표시가 되고요. 계열 겹치기 에서 문제에서 0% 간격 너비에서 8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인데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네요. 그럼 제가 위쪽에 차트 도구에 서식에 효과에 네온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온에 오셔서 파랑 OPT 라고 되어 있어요. 파랑 OPT 네온 강조색 1번 선택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 식이고요. 1대2 수